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더 오를 텐데요. 현재 기온 6도에서 한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 상태 청정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죠. 현재 기온은 경주가 영하 1도, 양산 2도 등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 16도, 부산과 양산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일교차가 많게는 18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끝으로 주간날씨입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